여기도 야외 수영장이 있네요 아마도 조그만한거 보니까 아기들 수영장 네스토 호텔에 재크인을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렇게 쿤스타 레스토랑이 있고 재크인은 오른쪽 왔다 와서 진행해 봤답니다 왔다는 인천 중구 영종해안 남로에 있는 네스토 호텔에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네스토 호텔에는 수영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요금실과 수영장이 투숙객 아니면 4만원, 6만원 투숙객은 요일배를 틀리네요 2만 8천원, 1만 6천원, 3만 2천원 먼저 인피니티풀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토 호텔에는 인피니티풀과 키즈파티풀 두곳에 7회 수영장이 있습니다 인피니티풀은 투숙객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며 키즈앤파티풀은 연애와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투숙객이 이용하는 인피니티풀은 37.5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영장 풀의 길이는 25m 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곳이 키즈앤파티풀 야외 수영장입니다 키즈앤파티풀은 0.9미터정도입니다 영종도에 있는 네스토 호텔 수영장 추천할만한 장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